라임이 하트 라임아 이모 좋아요? 싫어? 좋아? 싫어? 좋아? 삼촌은? 좋아 삼촌 좋아? 응 라임이 너무 이뻐 라임이 엘사 머리를 해야 되나? 아니면 에나 머리를 해야 되나? 에나! 어떤게 더 좋아? 에나 아니면 엘사 엘사가 더 좋아? 그렇구나 제일 예쁘지 한국에 살때는 왜 좋았어? 한국에 살때는 왜 좋았어? 할머니 할아버지 산촌 단순한명 할아버지 두명 할머니 두명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? 응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 호주에 살면 할아버지 할머니 없잖아 괜찮아 그래도 응 둘 다 감사합니다.